민선 7기 광주시가 4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계획은 장밋빛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 공동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 학급도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으로서 세면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NS에 게시된 유해 콘텐츠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차단하거나 처벌할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돼갑니다. 당선자들로서는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석 광주시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환경이 불확실해서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정용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고용률은 6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평균 이상인 68%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나 취업지원, 창업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불광불급의 자세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 찾아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전체 10만 개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광주시 뜻대로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업적 상징성이나 파급 효과가 큰 현대차 투자유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하는 일자리위원회 회의 역시 노동계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또 지역 경제계, 노동계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또 이번 일자리 가운데 신규 발굴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계속 사업인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시험지 유출과 잇따른 성베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사실상 사업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학급수를 줄이겠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압박카드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 채용 비리 등으로 말썽을 빚은 사립학교를 제재하기 위해 학급수를 줄이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교사를 공동 채용하자는 교육청의 제안을 사립학교들이 거부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교육청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전형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학관련 비의 양상들이 일종의 충격지역이기도 하고 매우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도감도 없고 관리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들이 좀 심하다라는... 하지만 교육청의 학급수 감소라는 제재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송원학원과 홍복학원이 비리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자 학급수 감소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요구권만 있고 징계 양정기준에 대해서는 거기 징계 요원의 권한사항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장명령을 할 수 없다. 이게 주요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거예요. 또 자치구별로 학력인구 감소세가 달라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가 지역 간 학급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력인구가 늘고 있는 광산구나 북구에 있는 학교를 제재하면 학생들이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가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자치구별로 차별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인 협의에는 교육청의 제재가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 조만간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5강 진출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가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롯데와의 맞대결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타이거즈의 8회 매직은 또 통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뒤 9월 기아 타이거즈의 전적은 15승 8패 이 가운데 10번이 역전 생겼습니다. 무서운 뒤심으로 5위에 오르더니 무기와의 게임차도 9개인 반차로 걸렸습니다. 남은 경기 수를 감안하면 기아가 삼성이나 LG에게 잡힐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삼성과 LG가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기는 경우에도 기아가 남은 11경기에서 5승만 더하면 승률에서 두 팀을 앞섭니다. 복병은 오히려 현재 7위팀인 롯데입니다. 3개인 반차로 앞서 있지만 롯데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사고 다음주에는 기아와 4번의 맞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9승을 한다면 롯데가 12승 전승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기아가 5승만 하더라도 롯데는 10승을 해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은 커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려면 먼저 이번주 경기부터 가을 야구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20, 30대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자살 사이트와 SNS를 통해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팔에 상처를 낸 흔적이 선명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SNS상의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는 건데 자살 위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의 자살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니 관련 콘텐츠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 사이트 등에서 오갔던 극단적 선택의 언어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개인 미디어로 파고든 겁니다. 이런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 유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살 위험성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동조 현상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때 광주와 인천,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동반 자살 사건의 당사자들도 SNS에서 알게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SNS상의 이런 콘텐츠는 게시자나 운영자를 처벌할 별다른 수단이 없던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내린 시정건수는 작년 한 해 347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는 자살방조 콘텐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살이나 자행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좀 더 구체화하면서...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자살 관련 콘텐츠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 지역에 농작물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 속에 피 땀 흘려 길러온 농작물이기에 피해 농민들의 상실감도 큽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50년간 농사를 지어 자식 셋을 키운 이순이 할머니는 최근 허탈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키우고 수확해 비닐하우스에 널어놓은 고추 15kg. 30여만 원어치가 밤사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냥 무서운 박들더라고요. 여기서 더둑질을 해가고 나니까. 하루 뒤 내답하려던 것이었기에 할머니의 상심은 더 큽니다. 하우스 뒤쪽으로 돌아온 범인은 비닐로 된 문을 통째로 찢고 들어갔습니다. 이웃 농민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걱정되죠. 많이 돼지. 그런 거 해놓은 걸 어디 남은 거 손대에. 수확철이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농작물 절도는 모두 31건.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연평군 60건씩 수확물 절도가 발생하지만 검거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CCTV 등 방범 체계마저 허술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 발생하는 농작물 절도 사건 해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장기간 출타 시 인근 파수도에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적군로에 주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농촌 지역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절도 사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이윤행 한평군수에 이어 김사모 광주광산구청장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사모 광산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청장은 예비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광주광산구 시설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천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남이 서울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전남 54명, 광주는 52.4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 44.6명에 비하면 전남은 21%가량 높았고 광주는 17%가량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 3.1분에 비해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이 광주역 도시재생사업과 송정역 관문역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광주역 일대 50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송정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광주역에는 창업과 문화산업 공간이 마련되고 송정역에는 대합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확충됩니다.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동구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난 10년여간 재개발에 묶여있다가 최근 해제된 동명 1주택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대회가 참가 규모 면에서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메가스포츠 대회인 만큼 총 사업비를 증액해주고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국비 부족분에 대해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모레까지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전과 광주은행,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인공지능 잔매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연결해줍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소울 새 모델 출시를 앞두고 성공 양산을 다짐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소울은 독특한 디자인의 도시형 소형차로 2008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현재까지 166만 4,021대가 생산됐습니다. 결의 대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소울 신차 성공을 통해 광주공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MBC 등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제작한 지역 독립선언이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5주 연속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로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과 강원권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의 자치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치분권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16개 조직에 5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조직폭력 범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8개 조직 327명, 전남은 8개 조직 215명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12개 조직 5211명이며 경기 남부가 23개 조직 6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경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5일에 진행됩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나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불참 논란 등 시정 주요 현안이 국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감 위원들은 이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